역시 최지호 매니저 소문대로군요. 감동받았습니다. 해야 할 일은 습뿐입니다. 수고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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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기자님 비행실력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. 실망? 누구 때문일까요? 본인 실수를 누구 탓을 하고 싶으신가요? 그럼 당신 실수는 누구 탓을 할까? 지난 일로 현재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조종사 자격 없습니다. 그럼 당신도 승무원 자격이 없죠. 당신 무책임함 때문에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없어졌어요. 내 동생은 폐혈증이에요. 내 동생은 폐혈증이에요. 당신 무책임함 때문에. 당신 무책임함 때문에. 자격? 당신은 없어요. 고도 미스는 훈련생도 저지르지 않으실 수요. 오늘 한 기자님은 운이 좋으셨고 7년 전 그날 전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. 다시 말해봐. 뭐가 안 좋았다고요? 운이 형. 누굴. 멈춘지간 적. 너 정말 미쳤어! 태양이 잠드는 곳. 노을이 번지는 곳. 모든 꿈이 별이 되는 거야. 아멘